비구들 비구가 그에게 감각적인 욕망이 있을 때마다 그는 내 안에 감각적인 욕망이 있다 고 바르게 안다 그에게 감각적인 욕망이 없을 때는 내 안에 감각적인 욕망이 없다고 바르게 안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인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는 그것을 바르게 안다 그에게 지금 일어난 감각적인 욕망이 어떻게 소멸되는지 바르게 안다 지금 소멸된 감각적인 욕망이 어떻게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바르게 안다 그에게 혐오가 있을 때마다 그는 내 안에 혐오가 있다고 바르게 안다 그에게 혐오가 없을 때에는 내 안에 혐오가 없다고 바르게 안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혐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르게 안다 지금 그에게 일어나는 혐오가 지금 그에게 일어나는 혐오가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지 바르게 안다 지금 소멸된 혐오가 지금 소멸된 혐오가 어떻게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지 바르게 안다 그에게 혼침과 졸음이 있을 때마다 그는 내 안에 혼침과 졸음이 있다라고 바르게 안다 그에게 혼침과 졸음이 없을 때에는 내 안에 혼침과 졸음이 없다고 바르게 안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혼침과 졸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는 바르게 안다 지금 그에게 일어난 혼침과 졸음이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지 바르게 안다 지금 소멸된 혼침과 졸음이 앞으로 어떻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지 바르게 안다 그에게 동료와 후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내 안에 동료와 후회가 있다고 바르게 안다 그에게 동료와 후회가 없을 때에는 내 안에 동료와 후회가 없다고 바르게 안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동료와 후회가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지 바르게 안다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지 바르게 안다 그에게 의심이 있을 때마다 그는 내 안에 의심이 있다고 바르게 안다 그에게 의심이 없을 때에는 내 안에 의심이 없다고 바르게 안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르게 안다 지금 그에게 일어난 의심이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지 바르게 안다 지금 소멸된 의심이 앞으로 어떻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지 바르게 안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 안팎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무더기에 대한 장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집착의 다섯 가지 무더기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이것이 물질이고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며 이것이 물질의 사라집니다 이것이 감각이고 이것이 감각의 일어남이며 이것은 감각의 사라집니다 이것은 인식이고 이것은 인식의 일어남이며 이것은 인식의 일어남이며 이것은 인식의 사라집니다 이것이 반응이고 이것은 반응의 일어남이며 이것은 반응의 사라집니다 이것은 의식이고 이것은 의식의 일어남이며 이것은 의식의 사라집니다 라고 바르게 한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고 지내며 또 안팎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И такти rusty 그렇습니다 제출까지는 추천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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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